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. 그럼 부족한 게 뭔지 한계인지 열계인지 백계인지 다 찝어내. 안녕하세요. 마다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동업할 때 누군가가 동업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이런 사람과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내가 혼자서는 오너의 길을 CEO가 되기 힘드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같이 위기주합하는 게 동업이잖아. 그렇다면 동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뭘까요? 그건 두 사람의 사주를 봐야 돼. 그건 100%야. 성향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살이 있는가를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심. 이거는 연검을 100% 떠야 돼.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은 너무 순수해. 이 사람은 언젠가는 배반을 하고 또 다른 마음을 먹은 게 있어. 그런데 무당은 얼굴 보지 않고 사주만 놓고 누가 와서 보든 이 사람이 두 사람 걸 물어보든 이 사람이 물어보든 이름 석자에 생년월일을 딱 갖다 놓고 영을 떠 대천문으로 쫙 그 사람이 먹은 마음을 끌어내서 찝어내서 너 1년 후에 2년 후에 등에다 칼 맞겠구나. 이 사람은 훗날에 따로 뒤에서 서류 문서를 챙기고 너의 아이템을 빼돌리고 독립을 하기 위한 작업을, 예행 연습을 단지 너랑 동업을 하는데 얘랑 굳이 해야겠냐. 적나라하게 나옵니다. 상담하면. 서로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관계는 동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. 그런 거에 나아가면 내 인생을 딜을 할 필요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소규모의 가게를 하든 내가 영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구매를 하든 가장 큰 동업을 하든 어떠한 것에 결정을 내릴 때는 만신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 사람의 속내와 이 사람의 의도와 내 인생의 고비,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을 인지를 하고 어떠한 비방책을 제시했을 때 한번 딜을 해보세요. 그러면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. 얘하고는 케미가 정말 잘 맞고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진실성도 있기 때문에 얘 일하면 믿고 간다. 그런데 얘가 너무 하는 것마다 족족이 망하고 운이 없어. 운을 만들어주면 되잖아. 망할 때는 이유가 있어. 무슨 무슨 살들이 있나. 얘 사주에는 오너의 팔자가 있나 없나. 얘는 돈복이 있나 없나.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. 그럼 부족한 게 뭔지 한계인지 열계인지 백계인지 다 찝어내. 다 찝어낸 다음에 얼만큼의 운을 끌어올려서 같이 동업하는 친구하고 합의를 딱 시키면서 이 친구의 부족한 면은 얘가 분명히 메꾸는 게 있어. 그리고 이 친구의 부족한 면은 이 친구가 갖고 있어. 그래서 니네는 동업을 해도 오케이야. 나머지 부족한 건 내가 책임져. 한 사람만 독단적이진 않아.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분명히 마이너스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인간의 사주야. 그 부족함은 여기서 채우든 내가 채워주든 여기서 부족한 걸 여기서 채우든 내가 채워주든 얼마든지 만지인들한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. 미친 사람도 정상으로 만드는데 이런 거는 껌이지. 내년 거, 내후년 거 땡겨와. 대출 받아 운을. 그다음에 상환해. 그러다가 20%, 30%밖에 안 남은 내년과 내후년에는 운맞이 해서 원래 나는 대운이었으니까 80%는 저는 모르겠는데요. 하늘에 계시는 술령씨들. 올해 대우니까 대우는 주세요. 받아 먹어. 그거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께서도 눈 감아줘. 우리가 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. 비병하는 게 아니잖아. 대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한테 악다고 안 지기면 하늘도 간복합니다. 여러분, 돈은 위험한 곳에 있고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지혜이고 그마저도 자신이 없을 땐 우리 같은 사제들이 있습니다.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위대한 만신들은 차고 넘치니까 기죽지 마세요.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큰 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